안녕하세요 문경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고윤환 시장님 이렇게 또 오미자축제에 또 우리 문경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고윤환 시장님께 우리 박수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문경이 오면 제 고향 온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언제나 정말 정감이 있는 이런 곳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가고 싶은 게 문경세재인데요 우리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들 추억을 단폭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멀리서 한 번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울산에서 아랑고고 지의장님과 강사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박수 좀 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곡은 장구애라는 곡을 할 텐데요 제가 장구애면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오늘 축제장에 오신 여러분들 기분이 좋다고 장구애라 한 번 외쳐볼까요? 연습 한 번 해볼까요? 제가 장구애라 할 텐데 우리 고윤환 시장님 목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장구야! 장구야!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! 박! 박수! 박수! 장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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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년을 살아본 당신과 함께 백년을 살아본 당신과 함께 뚱따당땅 뚱따당 장구야 장구야 더 크게 소리쳐라 내 힘이 끝도록 장구야 장구야 여러분들 기분좋으세요 기분좋아 항상 장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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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한테 사랑을 해봤다 장구를 알았고 당신을 만났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하려나 하루를 사랑해 당신과 함께 백년을 살아도 당신과 함께 뚱따당땅 뚱따당 장구야 장구야 더 크게 소리쳐라 내 힘이 끝도록 장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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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따당땅 뚱따당 장구야 장구야 더 크게 소리쳐라 내 힘이 끝도록 장구야 장구야 enser 수 Even lands 하하